아 집사후보요? 형! 야 형아 청아! 아 후보아! 아 진짜로! 귀공자인데 귀공자? 어? 귀공자! 자 얼굴 왜이렇게 잘가졌어? 야! 야 얼굴이 잘가졌어! 연석이 오빠랑 15회 만들어오겠습니다! 연석이 오빠랑 뭘 만들겠다는거야? 뭐든 만들어오겠습니다! 뭘 만들겠다는거야? 소민이 확실히 만들 수 있을까? 네! 확실히 자신있습니까? 뭘 만들어볼까? 뭐든! 만들어오겠습니다! 난 소민을 믿는다! 만들어 보겠습니다! 만들어 보겠습니다! 오케이! 김파드랑 나볶이 맛있는걸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! 소금 더 달아야 될 것 같지? 송이! 송이! 아니 송이! 라논씨도 조금 더 연이 안 좋겠다! 그지? 아! 근데 소민이 넌 뭐 연석이 옆에서 아 근데 잘하는걸? 아니 잘하는걸 떠나질 않아! 아니! 아니 왜 니 옆에 떠나질 않아! 나 연석이 오빠 옆에서 뭐 이렇게 요리하니까 마음이 편해! 평화로워!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! 너무 좋아! 네! 와! 올레리! 올레리! 야! 야! 아 소민이 또 얼굴 빨개지고! 쟤 얼굴 빨개져가지고! 너 오늘 왜 이렇게 다소겟해? 아주 그냥 말도 없네! 대표님한테 혼나요! 너 왜한테 화났어? 왜 이렇게 신났어? 쟤한테 화뿌렸어! 연석아! 왜 이렇게 잘하냐 음식을? 맛있죠! 아니 소민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! 아니 소민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! 아우 야! 아우! 근데 전소민은 어딜 먹을게 혼자 웃고 있어? 아 그리고 뭐 야 잠깐만! 납북이 반이 좀 더! 지금 무슨! 진짜 맛있네! 너희 집들이 온게 아니야? 많이 드세요! 아주머니 많이 드세요! 아주머니 많이 드세요!